수원 KT 쏘니풍 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길 조심하시고 멋진 한강이 되세요 팬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진짜 많이 드시 이번 추석 맛있는 거 맛있다 카메라 보고 하려다가 stretch의 음식 먹는 거지? 양지 year emcee? 갈비 먹나? 양지추림 먹을 거 안 해? 이거 너무 시섭니다. 갈비 먹고 있어가지고. 갈비 먹고 싶어가지고. 그러면 동욱이 형이 스타트하시고 내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네가 그때 딱 하는 거야. 앵그리. 이따가, 이따가 해야지. 이렇게, 이렇게 했어도 되죠? 외울 수 있어요?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. 아 이거 외우죠.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라고 해야지. 뭐 했죠? 이렇게, 이렇게. 음.